보겠습니다. 99회입니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 표현은 되게 쉽죠? 만들어라 너 자신을 집에 집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라 그래서 TO TELL SOMEONE TELL SOMEBODY TO 동사관용이 숙제예요. 말하는 겁니다. TO EAH 하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I TOLD YOU TO SHUT UP 그러면 뭐예요? 입 담으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화가 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뭐하라고요? Relax. 쉬라고요. 그 다음에 become Less formal. 후말이 뭐예요? 격칫을 갖추는 거죠. 그렇지? 편하게.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계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한테 쓰는 거죠. 네. 어떻게 쓰면 웃겨요? 편하게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원에 가서 공원에 가서 Make Yourself 이런 거로 웃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주인 입장으로서 누가 우리 집이나 갔을 때 편하게 있으라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진짜 퍼스트 탐된 Make Yourself 좀 웃기는 거예요. 일단요. 다음분이요. Make Yourself 하세요. While I get some coffee. 예. 편하게 계세요. 뭐하는 동안에 커피 좀 갖고 오는 동안에 다음분이요. Make Yourself at home. This is your room. Take a shower. 샤워. First if you want. 예. 빨리 읽으면 Make Yourself 하는 Make Yourself 가 돼요. Make Yourself Make Yourself 네. Make Create Make Make 4 Make Make 이그루 한 상태에서 빨리 읽으면 Make Yourself 가 돼요. 저절로. Make Yourself ् Corporation Make Yourself 그래서 집에 있는 것처럼 하세요. 이 방이 당신의 방이고 샤워 먼저 하시고요. 원한다면 호멀리쉬 이거 좋아요. 바겐. 바겐은 명사인데요. 정상 가격보다 아주 많이 싼 거예요. 바겐세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저예요. 거저 정도예요. 100원짜리를 30원에 주는 거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바겐세일하면 몇 퍼센트 내야 돼요? 최소한 반값 또는 70% 그 정도 느낌이에요. 거절하고 좋은 거세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동사로 임금조건 따위를 협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그 협조건 따위를 협상하다던데 이거는 어떤 네고시에이션이라기보다는 난 이거 줄 테니까 그럼 네가 이거 줘. 이런 거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네고시에이션은 반드시 또 양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일단 영어로 한번 볼게요. 미인 같은 거? 잇츠. 그 옛날에 일단 이거 볼게요. 다음번에 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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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야지 내가 읽을려고 하니 안돼요. 좋은 칼들은요 오지 않아요. 정말 싼 가격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칼 주방에서 요즘 칼 좋은 거 써야죠.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오지 않는다.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물건은 좋은 칼은 쌍가게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분이요. 소리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소리를 카피하면 훨씬 더 저의 소리뿐만이 아니고 더 좋은 거면 제가 나눠준 여러분들의 음성 파일이나 원어민들의 소리를 듣고 카피하려고 해야지 발음이 좋아져요. 1000억 근데 약간 1000억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안 좋아지는 거에요. 바게인이 아니고 바겐. 바겐. espa인 VS 시즈 비해 코음 그 사람들이 큐드 업, 업은 뭐예요? 완전히 더 쭉 쓴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시간도 많은가 봐요. 업을 안 쓰고 그냥 큐드로만 써도 돼요? 그럼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지요. 다운드 업인데. 만약에 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는데. 큐드 업은 쫙 서 있는 거고. 그럼 몇 명이서만? 그냥 내가 줄 서 있는 거. 큐드. 큐드. 뭐 10몇? 이런 식으로. 다음뿐이요. 박싱데이가 세일을 가면 엄청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싱데이에 물건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사보신 분 계세요? 네. 그렇게 싸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싸지는 않을 건데. 사실 그렇게 많이 싸지는. 예. 상업적인 그냥. 크리스마스 때 쇼핑 대목이잖아요. 막 팔고서 물건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재고 처리하기 위해서 주로 파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건질 게 있어요. 그래서 건지는 게 있으면 사는 건데.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물건이 좋은 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 처리. 이제. 예쁜 거 빠지지. 뭐 일단요. 우선은 뭐 살 게 없으니까. 네. 상업군이요. 네. 네. 그들이. 지금 밑에 자세히 흥정했다라고 하나요. 흥정했다. 그게 이제 협상 흥정이 더 느낌이 좋아요. 밑에 보면. 한국말 흥정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5번은 이제 대하연대요. 베베로브 웨이지니까 이제 임금협 수준에 대해서 흥정을 했다는 얘기는. 박예는요. 이렇게 뭐 주고 주고 받고 뺄 거 빼고 뭐. 그래 오케이. 흥정하는 느낌이에요. 어디 나온다면은. 옛날에 이제 영화 수업할 때 저랑 이제 보신 분들을 잘 안 보신 분 계시겠지만. 도망자라는 영화였죠. 더 휴지티브. 거기서 이제 테러리스트들이랑 이제 그 뭐. 인질로 잡혔는데. 그걸 무시하고 과감하게 써서 죽였어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너 왜 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 어떻게 네가 총을 쏠 수 있느냐.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걔가. 아 넌 나게 그래요. 흥정. 나는 흥정하지 않는다고. 네고시에이션은 뭐예요. 네고시에이션은. 그 뭐예요. 박예는 뭐라 그랬어요. 주부가 또 뭐가 이제 내가 양보할 거야. 양보하고 그런 게 있는데. 네고시에이션은 그 행위 자체예요. 그 협상 중이다라는 그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이것도 더 겹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흥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흥정결입니다. 1번이요. د.. 이 부분을 필요할 no0000 conventions 다.. DAM там 다. 내가요, 인터넷에 쓸 수가 없어요. 답은요? 새로운, 더 뉴모델이니까 어떤 특정 모델을 주문한 상태인가봐요. 도착할 때까지. 도착하지 않는다면. 언렛 쓰면 되겠죠? 보니까 어딜 리생 됐대요, 없어졌대요. 답은요, 2번. 집안에 먹으세요. 하수씨는 거친이지요. 날이 좀 안좋은가봐요. 거친 날씨가 거쳐질 때까지 계시요. 언틀. 거쳐지기 전에? 아니요. 언틀. 3번. 다음번이야. 라스트 윈터 워즈 매우 추웠는데, 반면에는요. 와이퍼나. 와이퍼나. 따라해주세요. 와이퍼나. 와이퍼나. 아직도 그 발음이 안 나오면 안됩니다. 이번 겨울은. 되게 뭐. 문화해야 하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에. 4번. 닥터스 워 파운드. 파운드. 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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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옛날 더 프랙티스라는 법률 드라마도 있었어요. 2000년 초반인가 아니면 90년대 후반에요. 그래서 그들의 진료 요건 제가 인터넷 댓글을 한번 옮겨 봤어요. 가깝게 이런 데서 나오죠. 그래서 예 그런 뭐라 그래요. 의사 면허를 박탈시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진료 못하게. 그런 얘기를 제가 적어본 겁니다. 댓글 옮긴 거고요. 다음 분이 1번. 사이먼 워트 더 크립. 크립은 개울 정도를 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개울을 따라서. 개울 안에서 걸었어요. 개울로 그쪽으로 간 거예요. 2번. 향하는 2번. 개울이 좀 상류 쪽으로. 하류 쪽으로. 다음. 개울 근처를 서상했어요. 네어 더 크립이에요. 보겠습니다. 2번이 어라운드 안 돼요. 왜요? 크립이 동그랗지가 않잖아. 그 주변을 도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고요. 2번.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 아일랜드가 최고의 휴가직. 데스플레이션은 목표 뭐 그런 거지요. 종착직입니다. 네. 답은요? 인. 어몽. 어몽. 많은 장소들 중에 한국에서 인입니다. 예. 제주도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죠. 다음 분이요. 3번이요. 위무위. 서로 하시려는 이런. 헷갈렸어요. 위무위. 어라이브. 토큐. 선셋. 토큐. 토큐. 토큐가 아니고요. 토큐. 우리는 반드시 도착해야 됩니다. 토큐에 그러면. 토큐. 어? 네. 토큐에 어라이브 하니까 지금 앳이 나오기도 했어요. 답은요? 앳이 아니고. 인이에요. 아. 어라이브. 어라이브가 아니니까. 어라이브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고치는 방법 있어요. 한 번 틀리자마자 1불씩 내면 돼. 일단은 50불 내고 시작해. 이미 다 지금까지 했던 걸로 한 30분을 까먹었거든요. 그쵸? 어라이브드에는 인이 나올 때가 있고 앳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언제. 어라이브드에 앳이 나올 때는 작을 때. 집에 도착할 때는 어라이브드 앳홈. 범위가 크면 나라나. 나라나 이제 그 도시 정도면은 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항에 도착하는 거는? 골라도 앳 아니네. 지금 생각했지? 고항은 크기는 꽤 큰데. 그쵸? 도시만 크지는 않잖아요. 고항은 앳. 호텔은? 앳이에요. 대충 잡으셨죠? 네. 그래서 앳입니다. 아, 해나리그 뭐예요? 인. 인이죠. 토큐에, 동경에 도착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라 그러면? before. 지기 전에. 질 때까지 그러면? on.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바이에요. 왜? 한 번. 도착하는 건 일회성 동작이기 때문에요. 그쵸. 바이 선셋이고요. 해질녘에 도착해야 된다. at that. at. at sonst. 해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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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요. 다음 분은 4번이요. 당신은 방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무실을 저희는 요일이죠 요일인 Monday Tuesday 그러잖아요 주말에만 빼고는 그러면 EXCEPT 됐습니다 5번이요 şu 한い 정도예요 price vary prices depending 서버 빙 Bei已 5개 남 tercer 5개 남았나요 렌트는 뭐예요 집세 렌트 수 있죠 네 방 4개 해다 짜리ù 집 그러면 그럼요. 렌트. 렌트. 렌트인데. 브리즈번 에서는? 이니지요. 다음은요. 이즈 다음에? 비트윈. 400에서 700 사이에 있습니다. 주에 그러면? 퍼윗. 가격들은? 래리가 종사에요. 다양하다는 뜻이거든요. 다양한데 뭐라고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server. 서버는 어느 지역이든지에 따라서. 제가 이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Speak English Very Well은 언제 나온 책이죠? 나온 책이 꽤 됐어요 사실. 한국에는 이제 나왔지만. 책을 쓸 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가격기. 렌트 가격이 400에서 700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했는데 보니까 방 4개짜리 400불 이하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찾기 힘들죠. 네. 없어요. 브리즈번 안에는. 입스 위치나 외곽으로 나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맞는 거 같아요. 효과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번이요. 6번이요. You can just b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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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y your hands. the sand. pretending that there's no problem. isn't going to help all. 네. 이 문장 전체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그 복습 한번 저절로 사용이 되긴 하는데. 그치요. 뭐라고요? 당신은 bury your head 뭐죠? in. 무슨 주소. 그 머리에 그걸 묻으면 머리를 묻으면 모래에 묻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 책 23에 나와 있는 편입니다. 뭐예요? 문제 같은 게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타조가 그렇대요. 타조가 영어로 뭐죠? most rich. they tend to bury. 막 뛰어가다가 팍! 묻어버린대요. 지금 위험이 사라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3, 4달 된 얘기에 나온 거죠. 그쵸? 사람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애써 모른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프리텐딩 대조공사 대리아 하는 척 하는 거죠. 뭐라고요?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애도 되겠지요. 그래서 됐습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 있잖아요. 알치체험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거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돼요. 적재적소에 만약에 써주면. 그래서 제가 제가 옛날에 제 책을 갖고서 아이처 수업에서 촬영을 활용을 했는데 이런 자기 말할 때나 소개할 때나 이런 거를 몇 개 한번 상황에 맞게 넣어보라 그래요. 그럼 그게 어떻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외국인이 여기 노란 머리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제가 뭐 면접을 그 전에 보는데 제가 뼈를 깎는 아픔이기 있더라도 저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어민들만 쓰는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사용을 좀 해 보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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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습하시고요.